오늘 할 게임은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라는 게임입니다. 오늘 네 오늘은 차분한 BJ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 차려 쓰러지면 안 돼. 뭐니? 오! 빨리 가네요 확실히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야 되는 걸까요?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? 아래로요? 아래로 씹어도 돼요? 어? 뭐 이런 거군요. 이런 거군요. 약간 이런 종류의 게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망성의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 같네요. 네. 어? 뭐지? 그냥 가면 죽겠죠. 그냥 가는 건가? 그냥 가볼까요 일단? 아 그렇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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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죠. 들어가기. 어 들어가기 고! 어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데? 일단 일단 잠깐만. 아니 이럴 일인가? 일단! 아니 너무 많은데? 너무 많네? 어떻게 가야 되지? 일단은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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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도망가도 되겠죠? 그렇죠? 안 되나? 쟤네랑 다 뭐 쟤네랑 싸우나? 쟤네랑? 쟤네랑 싸워야 돼요. 아 잡아야 돼요? 아 이 어... 쟤네 너무 많은... 왜 굳이 이렇게 아 아 너무 많은데? 아니... 안 돼! 너무 많은데 잠깐만! 아니 잠시만, 잠시만 잠시만! 아니 이리 잠깐만, 머리통... 두척? 아 내 머리... 아 어떡해? 아아악! 아 빼빼! 아 잠깐만! 오오오오오오오, 야! 아 아 무서워, 아 무서워! 아 무서워! 아 무서워! 아 아아... 안돼 안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! 야! 내 머리! 아! 내 머리 아무 의미 없구나! 얘네 다 잡아야 된다고요? 잡을 수가 있나? 이미 나는 피가 너무 없는데? 먹을 것도 없잖아요. 뭐 먹을 것도 없는데? 아! 뜯뜯뜯뜯!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요? 그런 게임이라고요? 그.. 그거는 저도 알아요. 한 번 죽으면 끝! 툭툭툭툭툭툭툭! 아! 니가 아이돌 활동하는데 힘든 점 안 되는 거였어요? 힘든 점 지금! 게임이 되지 않은데! 게임이 되지 않은데 좋은 점은 지금 빼고 다 안 되는 건데 아! 돈크라이 나라가 돼! 우는 건 아닌데 뭔가 아까 뭐 어려운 거 다 지나가고 나서 쉬운 거에 죽어서 좀 아쉽네요. 어! 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뭐죠? 어쨌든! 뭐예요?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? 우와! 요정님 게임하는 거 처음 봐요! 어디! 어디 한 번 해보세요! 여러분 요정님 게임하시는 거 진짜 귀한 요정님! 보는 거하고 다르게 되게 어려워요, 요정님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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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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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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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와! 우와! 근데 여기 위에 적게 있어가지고 아! 밑에 내려왔다가 우와! 우와! 어! 어! 아! 아! 우와! 우와! 와! 아! 아! 진짜! 우와! 아니 맞나! 나라가 방송 전에 이거 해보셨어요? 그러면서 아! 그러면은 야! 아! 저거 안 해봤어요! 막 이렇게 해줄거든요! 처음 해봤는데요? 네!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? 해보신 적 있었구만! 청함이에요? 청함이라고요? 사원들 귤 회고싶으세요? 네. 귤 회고싶으세요. 벌써 도착해! 모자마다 도착한 거예요! 벌써 네! 이거 어려워요 근데 귤 리! 진짜... 보기랑 진짜 다르더라고요. 안 주지 않겠지? 귤 리까지 잘하시지 않겠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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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벌써 닿겠어요? 밑에 거? 어떻게? 어떻게? 어? 핏 98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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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모자까지 얻었네 뭐야 나 저것도 안 나오게 아 대박 어떡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게임 잘해요?